뭘 번거롭게 그런 걸 샀어? 너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크크 그리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 여기 열대어 진짜 예쁘다 그러게 볼수록 진짜 예쁜 것 같아 계속 보니까 힐링된다 야 나 출출한데 뭐 좀 꺼내 먹어도 되지? 가만히 좀 있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야 애 여기는 뭐하는 방이야? 들어가도 되냐? 여기 여동생 방이야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줘 야 저 로봇 청소기 쓸만하냐? 생각보다 나쁘지 않던데 그리고 싸게 사서 괜찮아 크크 그래 그러면 어디서 샀는지 말해줘 야 너네는 집 구경 안하냐? 크크 뭐 굳이 사람 사는 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야 방이 이게 뭐야? 나중에 적당히 치울게 크크 야 근데 여기 진짜 편하다 나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되지? 야 응 왜?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똥 마려운데 차마 여기서는 못 사겠네 그래도 참을만 하니까 집 가서 싸야지 골고zie